간단한 라우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필요없는것 좀 지워놓고 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서비즈 러닝도 일단 뭐 지워버리죠. 아닙니다. 그리고 얘도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음.. 됐나요? create string 이거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내용이기까지죠. 지금 몇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다큐먼츠, 컨텍츠 내용은 뭐 딱히 없어요. 컨텍츠는 컨텍츠가 들어있고 다큐먼트는 다큐먼츠라고 들어있고 인덱스는 홈이라고 들어있는거 외에는 뭐 다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창에다가 우리가 뭔가 로컬호스트 호스트에 500 했을때 뭐가 나타나게끔 하는거죠. 홈이면 홈, 인덱스면 인덱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홈 했을때 뭐가 나타나고 컨텍츠 했을때 뭐가 나타나게끔 각각 해당되는 페이지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구성할거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if 문장에서 되겠죠. 그전에 이게 뭐가 로그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리퀘스트에 url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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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페이지 새로고침할 때마다 이 서버 이게 호출되어서 여기 있는 것이 호출되어서 뭔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죠? 리퀘스트가 전달될테니까죠. 여기서 컨텍츠로 해서 reload 한번 해보고 그리고 홈 혹은 홈에다가 myhome 이렇게 해서도 한번 두드려보죠. 물론 아무것도 동작을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서브가 안들어가요. 노드 스트림 해서 서브를 돌려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홈에 myhome 이렇게 한번 리퀘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홈이 나타났어요. 여기 주소창은 홈에 myhome을 두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컨솔 로그 되고 있는 부분 이거 컨솔 로그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홈 외에 다른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컨텍츠도 컨텍츠 하더라도 여전히 페이지는 홈이고 강지 달라지는 것은 여기 컨텍츠가 url이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url 정보를 우리가 획득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라우팅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if 문장을 쓰면 되겠죠. if 문장 if 이거 이거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홈이거나 홈이거나 또는 or 이것이 리퀘스트 url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 대시면 있을 경우 이때는 역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위로 올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복사를 해서 그냥 그렸으면 되겠죠. 두 개 세 개 해서 else입니다. else 여기도 else 이번에는 home이 아니고 contact document 라고 할까요. document document 그러면 이것은 document 가 와야 됩니다. document html 그리고 얘는 contact html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else 그 외의 경우는 몽땅 다 얘기를 오게끔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더욱더 간단하게 네. 자 요렇게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브는 다시 돌려야겠죠. 다시 돌려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면 홈이 왔고 두 번째 document document 하면 document 없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컨텍츠를 하면 컨텍츠로 그 밖의 이상한 주소를 홈에다가 홈에다가 컨텍츠라고 하게 되면 뭐 볼까요? 당연히 컨텍츠로 드러납니다. 그 외의 주소는 몽땅 구성하는거죠.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초간단 라우팅이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